아 현타 죽네 아까는 내시 다녀가지고 또 괜찮은데 자 오늘은 바나나를 사 먹으러 왔어요 근데 시선이 강탈이야 정말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가시죠 바나나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바나나 저기 있다 저기 엄청 싸네 바나나가 그럼 얼마야 이게 1.5킬로 인데 아 아까 1킬로에 저거였어 12,000동 아 뭐야 뒤에 초등학생들 지나가는데 신기한가 봐 바나나 이만큼의 1.5킬로에 900원이에요 900원 요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바나나 옷이 우와 너무 많아 이 옷을 살지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 옷을 입고 바나나를 먹으러 오게 된건 꿈에도 예상을 못했어요 바나나는 맛있네 원숭이가 제가 하는 느낌이야 바나나가 맛있네 역시 바나나는 동남아 맛있어 어렵네 일단 난 바나나 이렇게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까서 이렇게 손에 들고 나 요번에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먹은 음식이 바나나 우유야 항아리 바나나 우유 한국 가면 꼭 먼저 먹어야지 했던거 되게 눈치 보게 된다 여기 학교 앞인데 지나가는 학생들 바나나를 하나씩 나눠줘야겠어요 바나나나는 먹자 바나나 싫어 다리 갔던거 나왔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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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는 제가 먹고 딴거 먹으러 갈게요 어? 아 이거 제대로 까진다 이거 안녕 안녕 오늘 바나나 시선강사라 했는데 편타 온다 택시 타자 가자 그럼 옷 갈아입고 다른거 먹으러 갈게요